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에서?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들어갑니다 가자 가자 이게 뭔가 편안한 라이브 되게 오랜만인데 이거 켜고 하면 되나? 시작합니다 들어가실때는 저희가 대기실에 다들 대기실에 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는데요 인스타라이브 여기 계획으로 왔습니다 한 다음 주 저희가 쭉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곧 들어가니까요 저희 팬 여러분들도 저희 라디오 꽤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 본 영상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오늘 본 영상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 너무 귀여워요 지망이 지망이 다른 멤버들도 안녕 라디오 좋아요 너무 가까운건가요? 아 너무 귀여워요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모르겠어요 최초 공개 최초 공개할게요 최초 공개할게요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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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끄 끄 끄 끄 끄 끄 많이 웃음 끄 끄 끄 정말 알아요 자 오늘은 보는 나녀도 활짝 열었습니다. 왜냐? 아이고 이분도 오십니다. 맞습니다. 그만 승부하나? 설레시죠. 가까이 좀 시끌벅적한데요. 감사합니다. 그만할게요. 그만 승부할게요. 이를 찾자. 내가 기회야. 우리가 빨리 만날게요. 오실때는 더욱 더 들어가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다시 부승관이라고 합니다. 선민이 형만 모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희애 선배님. 처음에 많이 고민했었죠? 하지만 언니네 라디오라면 놓치지 않을거에요? 정도면. 김희애 선배님이 딱 한 번 격양돼요. 인중이 막 올라가고 처음에 많이 고민했었죠? 하지만 언니네 라디오라면 놓치지 않을거에요? 난 죽을거에요. 넘딴 땅땅땅 넘딴 땅땅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